소금 소금 소금으로 빻는거 있다가 봐봐야해 이제 빻아야지 바가지가 적다고? 그렇게 계속 치대요? 뻔물이 나오게 나오면 그만 치대야지 그래야 뭐 사갈도 빻고 지져보는게 빻대요 이 감태는 겨울에만 나와요? 감태는 겨울에만 나와 매생이도 추운 겨울에만 나오고 다른 파래는 좀 썰랑 안하면 그냥 봄여름 가을까지 나오데 막 추울 때만 그게 나와요 아 이 감태가 추울 때만 나와? 응 많이 추울 때? 되게 추우면 감태 사러 가면 진짜 있어 근데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 싸다 저장하려고 막 가잖아 응 이게 진짜 감태 만나기가 힘들어 바닷가 사람들도 온도가 맞아야 나오니까 되게 강물이 추워야 바닷물이 바닷물이야 여기다 놔두고 조금 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 도우린가 조개 잘 자른 껍떡같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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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젓 아 아 아 그 2숟갈 아 아 아 아 아 아 엑젓은 무슨 액젓인데 아 아 아 아 아 치액제였다 신고도 깠다 3,3분 간 좀 볼까? 그래도 조금 싱겁네 간이 딱 맞아야지 이건 맛있지 한 5스푼 넣었어 액젓을 파는 안 넣던가? 파는 안 넣어도 돼 액젓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깨만 넣는구나 참기름 좀 치고 참기름 이걸로 이렇게 하나 이제 다 묻혔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? 여기 김이 막 묻었어 그때 감태보다 못해? 내가 빨때 별로 먼저 감태만 못해 그렇죠? 끝이라고 음 그래도 맛있네 많이 추워야 맛있어지는구나 추우면 부드러운게 나와 진짜 감태 묻혀놓으면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잖아 지금도 냄새 나던데? 살짝 나 감채 냄새는 좋아 그니깐 아주 좋아요 향긋해 으